네, 오늘의 시그널은 KNJ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반도체 혹한기 혹한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했을 때, 예를 들어 발뮤다 같은 비싼 거를 샀을 때 처음에 공기청정기 필터가 뭐 비싼 게 당연히 탑재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계속 쓰다 보면 한 6개월마다 갈아야 되니까 필터를 발뮤다 정품을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사제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싼 걸 살 것이냐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비포 마켓은 발뮤다를 사기 전에 이미 발뮤다 공장에서 달려있던 필터 그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소비자가 이제 받아가지고 가는 거는 애프터 마켓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혹한기 훈련이니까 뭐 거기에 비교를 하자면 이제 혹한기 훈련 뭐 지금 요즘에, 지금 혹한기인가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혹한기 훈련을 하면 이제 뭐 전투식량 같은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외국에서 좋은 뭐 A급 기업에서 받는다고 칩시다. 뭐 물론 뭐 김치찌개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겠지만 예로 드는 거니까요. 뭐 A급이 외국 회사라고 합시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전투식량을 보급을 받다가 혹한기 훈련을 하다 보니 이제 부대 사정이 안 좋아진 거예요. 훈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절약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외국 회사에서 들여오는 비싼 전투식량 말고 싼 거를 전투식량, 가성비 좋은 전투식량을 이제 보급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대를 막 찾아보니까 보급 부대가 싸게 보급하는 게 있네요. 그 부대에서 이제 직납을 받기 시작하는 어떤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KNJ가 바로 애프터 마켓에서 활약하는 회사고 그거를 이제 혹한기 훈련을 비유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바꾼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혹한기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뭐 비싼 반도체 장비회사에서 탑재된 거를 그대로 들여오다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감산하고 돈도 얻고 하니까 야 우리 그러면 우리한테 직납할 수 있는 데 좀 찾아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그러면 이제 KNJ 같은 회사는 오히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아까 말했듯이 혹한기 훈련인데 부대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외국 회사는 이제 물량을 못 받겠죠. 돈이 없으니까 안 하니까요. 그럼 이제 보급 부대에서 보급을 못하던 회사가 싼 가성비로 하는 회사가 선택을 받을 수 있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KNJ가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지금 비싼 거를 쓰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모습이다. 원래 애프터 마켓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가 절감 혹은 지금 부품의 커스터마이징. 우리 뭐 저기 하잖아요. 차 산 다음에 순정으로 나왔을 때는 그 다 똑같지만 이제 막 그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막 무슨 뭐 그릴에다가 배지 달고 옆에 막 스티커 바르고 막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 커스터마이징 그 시장에서는 그 회사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에서 생산이 될 때는 물론 요즘엔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나오죠. 그거를 이제 스티커 파는 회사라든가 배지 파는 회사 가가지고 직접 자기 차에 맞는 걸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 두 가지예요. 원가를 절감하던가 아니면 이제 그 뒤에 고객사가 맞추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때 필요한 이 시장을 지금 다루는 게 애프터 마켓입니다. KNJ는 지금 SIC 포커스링 이쪽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 이쪽에 점유율 확대 기회를 맞은 것이죠. 아시다시피 뭐 이쪽에서 왕자는 원래 TCK였고 TCK는 비포 마켓이잖아요. TCK. TCK가 애프터 마켓에서 활약하는 그 업체는 아닌데 이 비포 마켓이 지금 조금 선택을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애프터 마켓에도 기회가 있고 마침 KNJ가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진출을 하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입장에서 혹한기 훈련에서 돈을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최근에 SK하이닉스 실리콘 카바이드링 신규 밴더로 등록되었다는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KNJ가 여기 직납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납. 그러니까 비포 마켓 시장은 간접 납품이고 아까 공기청정기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소비자인데 그 공기청정기 안에 들어있는 필터는 그 회사가 선택을 한 것이니까 나는 간접적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은 애프터 마켓이라는 거죠. 내가 필터를 직접 싸서 온라인에서 배송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납 부분 그리고 애프터 마켓 시장 이게 혹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비포 마켓이 조금 더 고품질이고 아까 혹한기로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전두신형이 조금 고품질이고 조금 더 맛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조금 맛은 떨어지고 품질은 떨어지고 그렇더라도 가성비 때문에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NJ 애프터 마켓에서 지금 점유율 확대의 기회를 맡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실리콘 카바이 등을 하는 업체 중에서 TCK가 이제 왕자였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두 개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변화가 없고 둘 다 20개월 선 밑에 지금 쳐져 있죠. 60개월 선에서 겨우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KNJ는 모습이 좀 다르죠. KNJ는 이 상황에서 20개월 선을 돌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TCK나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비포마켓에 위치한 저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60개월 선에서 허덕이고 있는 반면에 KNJ는 여기 올라왔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000원이라는 전고점, 이 부분이 바로 1차 목표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뀌어서 2만 원대로 진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혹한기, 또 혹한기가 길어질 지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후발 업체라든가 애프터마켓에 기회가 있다. 그래서 한번 KNJ를 2만 원대를 한번 노려보시고 여기서 KNJ가 한번 달린 다음에 조금 쉼표를 두시고 TCK나 하나 머티리얼즈도 중장기적으로 기회가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타진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KNJ는 2만 원 정도 노려보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